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많은 고라니분들이 그 질문 하시더라구요 고니님 탭 SA 받긴 받았는데 사전예약 혜택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전예약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부터 신청하는 방법까지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탭 SA 시리즈 사전판매 혜택이 적혀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검색할 필요 없이 제가 고정댓글에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구요 지금 탭 SA 시리즈 구매하신 분들께 삼성케어 플러스 6개월 무료 카카오 S펜 실리콘 커버 1종 랜덤 발송한다고 적혀있구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퍼스널 이것도 4,900원에 1년 이용권 이용할 수 있는데 울트라 구매자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거에요 자 바로 밑에 있는 혜택 두번째를 보면 울트라의 경우에는 키보드 북커버가 9만원에 북커버가 8,800원에 뭐 이렇게 쭉쭉쭉 되어있으니까 이거 한번 쭉 보시구요 요런것도 이제 혜택 보시고 한번 쭉쭉쭉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거는 어떻게 혜택을 신청을 하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자 이 하단부를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적혀있죠? 맞습니다 지금 구입한 탭 S8 안쪽에 들어와서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은 위에 검색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M, E, M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삼성 멤버스가 뜰겁니다 자 안쪽에 들어오시구요 위쪽에 보시면 가운데 혜택이 있잖아요 뉴스와 팁스 옆쪽에 이거 누르시면요 로그인창이 뜨게되고 삼성 계정 로그인해주세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건데 유독 삼성 계정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나요 동의하시고 위쪽에 선택은 알아서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또 이렇게 코드 입력하라고 또 어찌나 삼성이 보안이 철저한지 완료 누르시고 이제 안쪽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혜택창으로 안쪽에 들어왔죠 좌측 상단에 SA 시리즈 사전 판매 프로모션 이거 클릭합니다 약간 홀명같은 애가 이렇게 펜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쭉쭉 내려서 다시 한번 이런거 혜택 있다라는거 확인하시구요 당연히 약관동의 해주시고 사은품 신청하러 가기 위에 있는 선택은 동의하셔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완료 누르시고 확인 뭐 이런것도 지금 갤럭시 런칭 기업으로 해서 NFT 무료 증정한다고 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전 판매 사은품 신청 기간 안에 사은품 혜택 신청만 하면은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고 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자 여기에 첫번째 혜택이 있죠 요거 신청하기 누르시구요 다시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북커버 어떤걸 사실건지 원하시는거 있으면 이렇게 또 고르시면 돼요 저는 당연히 원래는 29만 7천원인데 9만원으로 할인된 이 북커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S7 플러스 때도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2월 17일 이후에 순차 배송 예정이라고 적혀있는데 순차라는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하시면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급하게 지금 새벽 2시에 영상 제작을 하게 된거구요 자 여기 바로 구매 들어가서 요거 개인정보 확인하시고 배송지 당연히 입력하시구요 쭉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하는건 결제수단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편한대로 하시면 돼요 주문하기 자 그럼 이렇게 주문이 완료됐다고 뜨구요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입금 계좌가 있으니까 바로 지금 입금을 하겠습니다 계속 쇼핑하기 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신청은 완료가 됐어요 자 두번째 혜택 이거 단독 혜택인데 울트라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요거 뭐 이제 ppt라든지 엑셀같은거 전품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도 한번 할게요 4900원밖에 안하니까 안사면 뭔가 손해일거 같은 느낌이랄까 이거 뭔가 호구되는건 아니겠죠 어쨌든간 이렇게 또 결제를 했구요 또 이제 패키지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요것도 신청하기 안쪽에 들어가보면은 행사기간하고 이런게 다 적혀있어요 한번 보시구요 파우치부터 해서 뭐 이런 다양한 악세사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봤을때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거는 스타워즈가 그나마 좀 괜찮긴한데 이것도 21일 이후로 배송이 순차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네 바로 구매하기 누르고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마지막 동의하시고 주문하기 어쨌든간 다른 데서 살라고 해도 이거보다 훨씬 더 윗돈 주고 사야되거든요 필수 악세사리니까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결론은 지금 보니까 이런 혜택들이 다 돈 주고 사야되네 무료로 주는게 없는데 자 똑같습니다 네번째 혜택 갑시다 버드 라이브하고 45와트 pd충전기 원래 39,600원인데 이거 45와트까지 충전이 되잖아요 탭s8 45와트 요거 가겠습니다 블랙으로 하고 똑같이 바로 구매합니다 이게 뭔가 사전예약 이벤트인데 왜이렇게 돈을 쓰는듯한 느낌이지 아니 괜히 이거 돈 나가는듯한 느낌 왜이렇게 나만 들지 기분 나쁘게 내가 이상한건가 뭐가 왜이렇게 많아 안해도 될거 같거든요 안아가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저거하다가 굉장히 또 승질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주문하기 딱 눌렀는데 저거 하고 내려와라 이러면 진짜 화나는거죠 다행히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또 됐구요 자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삼성케어 플러스 신청하기 누르고 네 여기서 역시나 가입하기 누르시구요 태블릿 누르시고 알아서 입력이 됩니다 요거 6개월 프로모션 선택하시고 다음 약간 동의하십시오 다음 누르고요 네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한번 보시고 다음 단계 카드정보 등록하기 지금 건너뛰기 누르면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크게 5가지 혜택을 신청하는 법을 만나봤는데 이게 은근히 삼성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많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삼성 멤버스의 안에 들어와서 혜택 누르시고 사전예약 신청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다음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사전예약 혜택 신청하셔서 남들하고 다르게 먼저 사은품을 만나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사전예약 사은품 어떻게 신청하는거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리띠리 알랍스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구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인의 리뷰 고인TV의 고인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